우리 교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분들은 다 능력자들이거든요. 다 병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한을 3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은 다 능력자들이 엄청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천사들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안수확인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구하세요. 다 같이 주여! 신의 능력을 주옵소서. 병고치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손에 병고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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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미 줬어요. 머리에 손을 얹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맞아요. 따라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만왕의 왕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준 눈이 악하고 더러운 형들아. 이 사단막에 계신 역사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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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바이러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버리지요. 내 몸에 제멋대로 증식하는 암세포. 예수 이름으로 명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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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내 몸의 질병들 치유될지요다. 회복될지요다. 신경, 세포, 기관, 장, 골수, 혈, 혈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요다. 강건해질지요다. 예수 이름으로 명호니 깨끗함을 받을지요다. 회복될지요다. 우울증, 강박관념, 의기소침. 모든 불안장애. 떠나가! 떠나가! 내 심령에 편강이 있을지요다. 어떤 자극이 와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자극을 은혜로 바꾸노라. 예수님의 은혜이 나를 방해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아.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형들아 떠나가라. 모든 환경은 바뀔지요다. 바뀔지요다. 환경도 치유될지요다. 재정도 치유될지요다. 세무예요, 가난의 형. 떠나가! 떠나가! 중독의 형, 떠나가! 중독의 형, 떠나가! 중독의 형, 떠나가! 분열의 형, 떠나가! 음란의 형,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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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요다. 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신혜를 갈망합니다 아직도 와버린 우리 몸 안에는 만성 질병들이 숨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자인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한 판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한 판을 지어라 그 영혼의 성령 충만함이 말지어다 자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머리에 얹으세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주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과 능력을 선물로 주셔서 자기들의 병을 스스로 고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안수할 때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장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